안녕하세요. 번개쇼 일본쇼 아침 일찍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래도 출근하시는 길에 웃음이 입가에 면돌길 바라면서 우리 한 번 인생에 태어나면서 다 결코 현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러나 뭐니 뇌 속에 태어나겠지만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, 우리가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, 박사 과정까지 가기 전까지는 다 노력 없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. 공무원도 그렇습니다. 역시나 3년, 5년 판사, 검사 여러분들도 노력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좋은 사람은 없다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좋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서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길 같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또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토크쇼 1분쇼 번개쇼 이만 끝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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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뇌 속에 별것이ubs Lucien입니다.